이제 톱스토스 남극과 북극의 라이프 흡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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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? 게임 해봤냐? 아니 안 해봤어 네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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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날 멤버들과 보드게임 카페를 가고 싶다 와.... 뒤 좌우 넣는 거 알잖아 나를 도와줄게 나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할게 하하하하 나 하러 가자 내가 할게 하하하하 나 나를 도와줄게 가슴라 가만히 같은 책 조바 조바 빨리 보먹을래 야! 조바 이게 맛있구나 야! 조바 너무 못 따라하는 거 아니야? 너 왜 이렇게 못 따라해 아 진짜 응 뭐 올려야 되는 거지? 오늘따라 유난히 낮춰 아른하게 다가와 낮춰 낮춰? 낮춰 창빈이 형 아니냐 형아니? 나 빼고 뭐라고 하는게? 저리 가! 형한테 저리 가 나 졸려 왜 이렇게 잠잤어? 아 잘나면 폰이 써야 된단 말이야 잘나면 빨리 폰이 써야돼 저거 저거 아 잘나면 폰이 써야돼 위혜님 자요 귀여워 아 아 아 이거 왜 내 침대에 지르고 있는 거야 돌아가 폰이 써야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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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이 써야돼 폰이 써야돼 어 맞아 그렇게 해야돼 이렇게 아 가 가 창빈이 형 아니라 이예니야 파 이마 naj 폰이 아 그래? 걸어다니면서 저 뭐 학교 입을 때렸나? 아 그래? 아 더워 아 더워 좀 미치거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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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깝다 그러는 거니? 글쎄 야 한이가 족발 사왔다는데 먹을래? 족발? 아 잠깐만 나왔대왔대왔대 진짜 종식 쳐요 장민이 형! 뭐? 뭐? 형은 먹을 거지? 당연하지 나 안 먹냐? 너 안 먹냐? 응? 현실아 족발은 안 부어 얘 나 팩북 한번 날려줘 형 족발 먹는다고 살 안 쪄 임마 또 임마 맨날 붓잖아 어차피 나 형이랑 달라 이 자식이 재이치 현자 너 먹을게? 나 오늘만 먹어야겠다 임마 아이오틴 내일부터 임마 잔다 잔다 인지 έ Wright 총line 형 형 형ٍّ엄針 상빈 형 형 형 형 형 형형 내가 하나 삶길 내가 하나 삶길 상빈 형 이불 관곱아 비벼 야! 아 진짜 불꽉아! 오 잘 자란다. 악 형 끼고 그가 화났다. 불 한번 기멍에 끼고 반대 끼고 이불 덮고 잔다. 그리고 이현이는 그 옆에서 오늘보다 잔다. 끝!